현재의 존인이 박서림, 원재씨랑 실용카를 도전 중 이다와 원재씨는 이미 깼지만 원래 파티였던 넷이 깨려고 다시 모였습니다 오전 이틀째 차량 0.2%까지 본인 파티는 오늘 깰 수 있을까요? 그 존인님! 혹시 슈가슈가 룬 어릴 때 보셨나요? 아니요 안 봤는데요? 설은님 보셨어요? 아 슈가슈가 룬으로 본 하트 색깔별 의미 이거 예전에 누구한테 배웠는데 어 뭔가요 저 해주세요 뭐 슈가슈가 룬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설은님 보셔서 아시나보네요? 꼬마공주 율씨는 봤는데 슈가슈가 룬은 안 봤어요 꼬마공주 율씨는 또 뭐예요? 꼬마공주 율씨는 그 공주들이 천지 마제 이런데서 와가지고 이쁘들이 배출가가지고 이쁘는데가 진짜 공주가 되는 그런 아 죄송합니다 왔습니다 아 오셨어요? 피자 3조건만 먹어도 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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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피자예요? 아이 맛있게 드세요 좀 냅둬요 존이님 아 뭘 그렇게 물어봐 아 무슨 피자예요 원장님?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? 아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만 입에 올립시다 아 이분들 민트초코도 좋아할 듯 그럼 민천초 어?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존이님? 맛있죠 맛있는데 치즈랑 파인애플이랑 다 하면 진짜 맛있는데 아니 도대체 과일 왜 따뜻하게 먹는 거야 토마토도 그럼 따뜻하게 해서 토마토 스파게티 먹잖아요 안 먹어요 저는 아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아니 맛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난 진짜 파인애플 피자 먹으면 설사해 아 진짜요? 그냥 내 몸이 음식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정정했습니다 볶음밥도 맛있군요 파인애플 볶음밥이요? 파인애플 볶음밥? 아니 베트남 음식점에서도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파인애플 아이씨 가만히 있는데 널미가 나 아니 뭐 단맛이 먹고 싶으면 그냥 초콜릿에 비벼 먹어요 밥을 그냥 그건 에바지 설창밥 먹으면 설탕밥 아 님들 님들 혹시 스프랑 밥에 말아먹는 사람 봤어요? 아 저 본대에서 봤습니다 라면 스프? 아니요 크림 스프 크림 스프에다가 밥 말아먹는 거고 나 초딩 때 내 친구 그렇게 먹는 거고 피킹 무국물 먹는 사람은 뭐 많이 봤는데 아 가끔 맛이에요 치킨이 치킨? 치킨이 너무 느끼해가지고 그걸로 중화시켜야 돼 그럴 때 필요할 때 있겠네 아니 나 치킨 먹을 때 김치 치킨이랑 김치를 먹어요? 있으면 아 김피탕 이런 거 좋아하실 때 그러면은 그것도 약간 좀 생긴 게 혐의라 님들은 지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뭐 별명 부르는 거 있어요? 저는 피클보이거든요 피클 좋아하세요? 아니요 피자 시키면 피클에 있는 물 항상 제가 버려야 돼서 피클보이예요 아 셔틀리 셔틀 아 그냥 빵 셔틀 같은 거네 어 이렇게 치면 나는 변기 딱개인데? 아 아 나 최근에 꼬막눈이도 생겼어 꼬막눈이 왜요? 그건 왜요? 눈이 졸라 꼬막 눈이 꼬막 깠다 아 여친님께서 그렇게 불러요? 어 그 조님은 뭐 없습니까? 저희는 그냥 자기야라고 부르는데요? 저도 비슷합니다 왜 님 변기 딱개라면서요?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허림님이랑 근데 아라님은 커플이신데 망령이 같이 할 때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야 이렇게 나올까 봐 좀 조마조마 하시겠네 그쵸?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섯 명이 물어뜯겠죠 그치 그치 하기만 해봐 진짜 하기만 해보세요 수차 못 가죠? 어 예예 가시죠 아 오케이 아 엄마 손이 없다 참이 백 하나 쓰면 될까? 여기가? 오케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들어오세요 아이씨 나 안 보인다 응 4 5 6 지금 사라져 아 늦었다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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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요 손이 야 나 씨 아 잘 보았게 잘 될까요? 어 됐어 와 잡았다 하하하하 와 나 진짜 안 들잖아 나 진짜 진짜 좋은 말 나 진짜 나 나이스 아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뭐 하? 비하해 하실래요? 거래님? 이다영 가면 간다 이다영 가면 간다 님들끼리 좀 해 나 수박 숙제를 해야 돼 숙제 나 또 높어 오 우와 존네 멋있다 아 설치했네? 으흐흐 우와 어 내 영지에 이게 있다고? 대박 이다영 잘 꼬셔서 우리 쾌락의 탑 입장하자 쾌락의 탑 입장하자 쾌락의 탑 입장하자 쾌락의 탑 입장하자 어 고생들 했어요 다들 고생했어 바이바이 다음에 봬요 저 지금 아 진짜 미치겠네 숙제는 해야 되고 일리아칸 하드가신분 오십시오 바로 방팝니다 자 사 야 근데 뭐 일리아칸 하드 사람 없는데요? 야 그러면 잠깐 이거 두자리 남겨놓은 서림이랑 한번 물어볼게 야 서림아 아이 고마워요 제가 축하 일리아칸 하드 빨리 갈래? 지금 일리아칸 하드 빨리 가자구요? 아 쉴 거면서? 나도 지금 개입아야 악귀가 너무 많아 어떻게 가야지 아 가? 흐흐흐흐 일리아칸 하드 빨리 가 갔다가 자자 아 그래 존이니님 불러볼게 서림이도 솔직히 내가 부르니까 억지로 온거야 지금 서림이가 약간 좀 그런거야 거절을 잘 못해 제가 뭐 다른 사람이 뭐 하면 거절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림이한테 내가 뭐 말하잖아 아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맨날 그래 거절을 잘 못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예예 아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예예예 나도 솔직히 힘들어서 런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재밌겠다 진짜 아이씨 아 어 아이씨 꽂혔어 날아가요 나이스 나이스가 아니야 이거 망령이 아니라고 빨리 깨야 칼도 아니야 일들도 아 맞네 맞네 아 그러네 이지기쌤 지금 나 근데 솔직히 칼을 진짜 마음에 손으로 얹고 진짜 좀 재밌지 않았어? 아 진짜 진짜 마음에 손으로 얹고 졸라 재밌었어 어 진짜 난 도둘이 뭐하고 클리어까지 과정이 진짜 너무 즐거웠어 서림이 버서커 존이님 대현 나 블레로 한번 해보실? 아니요? 아니 블레이들 아니 블레이들 블레이들 가까붙혀요 아니 맞아 아니 그 가지 붙임도 아니었어 진짜 너무 쉽잖아 잠옷 어? 무거운 컷 아 이게 한 명이에요? 아 박서림님 플레이하면 다행이야 아 그냥 조용히 계셔주세요 집중해서 게임을 해 서림이 진짜 존맛 응원 이거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너무 버스 같잖아요 아 나이스 실리안 와 역시 학원파 많이 하셨을거운 실리안 솜씨가 장난이 아니네 나이스 어머 역시 도끼캐 박살이 야 역시 망령에서 달려있는 실력 누나 형언 열심히 할게요 진짜 죄송한데 언제 비서알바 이런 거 한 적 있어요? 아니요 왜요? 딸랑이를 거의 전문적으로 쳐버리네 아니 진심으로 한 번 말해 너무 정량한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유명사수님 응원한답니다 시청자분이 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노말인 줄? 이야 고키캔 미쳤다 진짜 야 서리님 배트라이템 사용해서 진짜 미쳤다 서리님 아이씨 데코 데큐 아 레전드 진짜 에이제 난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전 쌀이 아니니까요 쌀일이랑은 다르죠 아 데코길 잘했네 오디오 꽉꽉 채우네 아 좋다 막 오디오 안채워도 방송 안할때 가도 오세요 아니 야 내부 누갔어 이씨 오지마 아니 그게 왜 한 방 어우 그럴 수 있어요 저거까지 들었는데 어? 아 진짜 두댔다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이렇게 하면 존이가 이제 멀쭘해지지 않습니다 아 일부러 죽어주신거에요? 아 나 감정 받을라 그래 진짜 정보는 다 그렇게 누쿨하게 만들 수 없지 도대체 이 두사람들이고 실커를 어떻게 깨냈냐 어 됐다 나이스 아니 뭐가 이렇게 다 힘들어 오늘 하루 종일 아 너무 재밌었다 그쵸 너무 뿌듯했다 진짜 너무 재밌다 정말 어 버리님 잘 보내야 했어요 어 진짜 너무 좋았다 너무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